안녕하세요. 문장 수준 25단계 ㅊ, ㅌ, ㅌ, ㅍ 바튼이 뒤로 넘어가는 문장 시험용 받아쓰기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장을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써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범인을 빨리 쫓아가자 범인을 빨리 쫓아가자 2번 달빛이 정말 아름다워요. 3번 달빛이 정말 아름다워요. 3번 예쁜 꽃이 보고 싶어요. 4번 예쁜 꽃이 보고 싶어요. 4번 밭에서 당근을 재배한다 5번 밭에서 당근을 재배한다 5번 부엌에서 엄마의 일을 도와드릴래? 5번 부엌에서 엄마의 일을 도와드릴래? 6번 밭에서 들려오는 소리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7번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8번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8번 더 높은 곳으로 가자 더 높은 곳으로 가자 9번 더 높은 곳으로 가자 9번 웅덩이가 꽤 깊으니 조심하렴 10번 옷에 들러붙은 껌을 떼어내세요. 옷에 들러붙은 껌을 떼어내세요. 옷에 들러붙은 껌을 떼어내세요.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의 지난말과 화면의 난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1번 범인을 빨리 쫓아가자 2번 달빛이 정말 아름다워요. 3번 예쁜 꽃이 보고 싶어요. 예쁜 꽃이 보고 싶어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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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6번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7번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8번 8번 더 높은 곳으로 가자. 9번 뭉덩이가 꽤 깊으니 조심하렴. 10번 옷에 들러붙은 껌을 떼어내세요. 이상으로 문장 수준 25단계 ㅅ,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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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ㅌ 틀린 부분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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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